오늘의 빌딩은 이렇게 구멍이 나있습니다 앞에 분수가 있고 이렇게 빵꾸가 난 빌딩이 유명한 빌딩이 우메다 빌딩입니다 하이, 그렇습니다 빵꾸가 난 빌딩입니다 공중정원 에스컬레터 타러 가는 길 공중정원 에스컬레터 타러 가는 길 사람들이 줄 서있다 공중정원 탄다 공중정원 에스컬레터 뿜뿜 아저씨가 너무 좋았다 너무 예쁘지? 너무 예쁘다 여행을 많이 타는 중 여행을 차지하게 여행을 많이 타는 중 여행을 안으로는 중 여행을 너는 전혀duc기 때문에 여행을 안하는 중 여행을 안으로는 여행을 안으로는 열쇠 파는데 열쇠 수고라키 맛있게 낙지에 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쏘다? 사쿠라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 쏘다 맛있게 했구나